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니까 참 이상하기도 하고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마산 출신이거든요. 마산에서 태어났고 마산에서 초중고 다녔고 마산에서 그때 18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마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의 남편을 또 종들이 소개시켜 주셔서 만나게 되어서 거창으로 또 시집을 갔었습니다. 거창에서 또 살다가 학교를 옮겨가지고 남편을 따라서 또 합천에 1년 정도 있다가 성교학교를 갔습니다. 성교학교를 하면 다들 가고 싶어하고 한 번쯤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인데 저도 이제 못 모르고 남편을 따라서 갔습니다. 갔는데 참 갈 곳이 못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둘째를 낳은 지 한 달 반 만에 들어가서 그렇게 잠이 와서 목사님 수업시간 때마다 제가 졸았거든요. 그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 커피를 다 마시고 한겨울에도 얇은 브라우스를 입고 막 누구도 힘을 주고 앉아있어도 어느새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수업시간에 제가 쫓겨났거든요. 참 박무사님 앞에서 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저는 그때 매일 졸았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정제도 되고 성교학교를 그때 남편이 가자 했을 때 왜 안 말렸을까. 참 후회스럽고 대전에 있는 자매들이 모임이 끝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학교 교사로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 텐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잘못 들어왔다. 그런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했고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고 야 이거 집에 가라 하면 어떡하지. 남편은 학교 교사 자격증을 다 없애고 정리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제 어떡하지.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기름을 부은 것은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구원을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마음을 제가 한번 보게 되면서 제 마음에 너무 자유가 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았을 때 그 뒤에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제 마음에 너무 자유롭고 우리 목사님께서 자네들은 은사가 없어 집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마음에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도봉이라는 곳에 가게 하셨고 그 도봉에서 2년 동안 물질도 없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마다 그때그때 더 주시지도 않고 덜 주시지도 않고요 딱 맞게 주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부분들을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뒤에 미얀마 간다는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그때가 7차 겨울 마지막 수양회 때인데 남편이 저에게 우리 성교 간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우리 성교 학교 들어간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왜냐하면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얀마를 간다는 거예요. 미얀마가 어디지. 제가 참 너무 상식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성교 학교 때 성교 학생들이 타는 티코가 있거든요. 전용 차인데 멀리 갈 때는 그 차를 종종 이용합니다. 그때 미국에서 온 젊은 부부랑 같이 가게 되면서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부부가 어? 파킹할 데가 없네? 그런데 제가 그때 파킹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파킹이 뭔데? 그러니까 남편이 어이없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화를 냈거든요. 내가 차를 타봤나? 내 차가 있어봤나? 주차하는 건 알아도 파킹은 내가 모르는데 뭐가 그게 큰 문제냐 그러면서 생색을 했는데 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조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조깅은 아침에 뛰는 달리기인 줄 알고 조자를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저녁에 달리기 하면 더 좋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석경이 낫겠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남편이 또 아니야 그러면 야경이 더 낫지? 그러고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너무 아는 게 없고 그런데 제가 지금은 미얀마 말로 이야기를 잘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미얀마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엄청 심각했습니다. 3일 동안 잘 먹지도 않고 잘 자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저는 잘 잤거든요. 제가 잠보거든요. 잠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제 마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총대를 맨 사람이 남편이라서 제가 덜 부담스러웠나 싶기도 하고요. 그때는 그냥 사람 다 사는 곳인데 가서 살아보면 되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새로운 곳 이사를 하고 새로운 도전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든 이제 교회에서 공문이 떴으니까 가야겠다는 그 마음이었거든요. 남편이 한 날은 자는데 새벽에 3단 가방을 집어던지면서 저한테 깨우더라고요. 짐 싸라고. 어쨌든 일단 짐은 싸는 척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짐을 싸면서 그 주위에 제일 가까운 성부교회에 어떻게 연락을 하지. 그러다가 이제 잽싸게 가서 부엌 방에 있는 전화기를 들고 제가 성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민아 아빠가 짐을 다 쌌습니다. 그렇게 딱 말을 하자마자 그때 부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을 멈췄거든요. 그때 수화기를 버튼을 누르면서 전화했어 안했어 그러는 거예요. 안 했는데 그때부터 전화선을 다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목사님 부부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로 우리가 또 종의 인도를 받고 해서 미얀마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얀마를 한마디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그냥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가서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고 쓰레기가 너무 많이 보이고 선임들이 막 시주하러 오는데 시도때도 없이 집 앞에 서 있고 모든 것들이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에 시장을 갔는데 소고기 파는 아줌마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담벼락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잽싸게 내려오더니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제 마음에 소망보다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믿고 싫어하는 그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교를 하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말씀 하나 주셨습니다. 욕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까마귀를 하나님이 먹이시네? 그러면 미얀마에 까마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두셨구나 이 까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미얀마에 보내셨구나 우리를 그리고 미얀마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겠구나 그럼 저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때가 언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에 그 막 싫고 밉고 막 다 갈아엎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들을 순식간에 그 말씀 하나가 씻어주는 거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그 말씀대로 진짜 불교나라지만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도 있고 우리가 예배당에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는데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명 한 명 붙이시면서 지금 많은 형제사매님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그 멀리를 못 보니까 늘 불안해하고 늘 못하는 나를 보고 정제하고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참 평안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마산에서 한다는 소리를 듣고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엄마가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엄마한테 편지를 좀 썼습니다 읽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엄마 제가 그러면 읽겠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지금 저를 보고 계신다니 참 꿈만 같습니다 저희 오남매 키우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50이 넘어서야 엄마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구나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늘 이것저것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바쁘게 힘들게 사셨다는 걸 제가 엄마가 돼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예수한테 딸 뺏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나무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저를 사랑하니까 하신 말들이라는 걸 엄마가 돼 보니까 보여지네요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한국 가서도 제대로 뵙지도 못하고 길면 하룻밤 자고 떠나는 자식을 보며 서운하고 외로우셨겠다는 마음도 보이니까 참 죄송스럽고 제가 가까이 있어서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어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미나 아빠는 얼마 안 됐지만 용돈 보내드리자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3일 동안 저희가 미얀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나 아빠는 며칠 밤을 새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못 만나지만 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산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 또 저희 집에 한 번씩 가셔서 맛있는 것도 보내드리고 또 엄마에게 말법도 해드리는 형지 사모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멘 너의 지시야 구로 태세가 안 남아 너의 롯도가 싶지 너의 롯도가 싶지 너의 롯도가 싶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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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얀마 선교사 김대인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마산지역 형제 자매님들과 목사님들께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미얀마 오시면 맛있는 다이아몬드 망고와 두리안을 무한 리필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회를 두고 처음엔 사실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항상 도우시잖아요 근데 한국에 계신 가족들이 참가하신다니 갑자기 제가 바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 어제 밤엔 잠을 제대로 못 잤네요 등다라 우리 컴퓨터 엔지니어 팀들도 같이 밤을 설쳤습니다 그래도 너무 행복했고요 이게 사람 사는 맛이다 싶습니다 동영상 준비하랴 자막 넣으랴 또 사진 모으랴 오랜만에 사람 사는 맛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 절망하고 미얀마에서도 벌써 몇몇은 자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그런 의문이 될 정도로 하느님께서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겠지만 우리도 코로나 이후 온라인 보금 집회로 더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있고 다음 주 토요일에도 미얀마에서 최고 인기 가수 그분이 우리 MC야 청년 집회에 참석해서 가수패를 불러준다고 하니까 모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보금을 듣고 구원을 받을 걸 생각할 때 참 소망스럽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집회를 하면 보통 만 단위로 이렇게 참석하는 은혜를 잇게 되어집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종이 정말 우리의 생명나무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3일 저녁 집회는 무겁지 않고 아주 재미있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아마 전혀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과일마다 맛이 다르듯이 미얀마 맛이 새롭고 상큼하고 신선하고 참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여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참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생겼죠 제가 6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사진관 하시는 애삼촌께서 찍어 주신 건데 제가 196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약방을 하셨고 어머니 신약방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버지도 아주 이렇게 미남이시죠 훈남이시고 저희들 어머니도 아주 예쁜 그런 천여시절이 있다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예쁩니다 허인수 목사 스토리를 얼마 전에 봤는데 그 트루 스토리를 보면 제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ppt를 보면 전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도 하고 대대장도 했기 때문에 두들겨 맞고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전 학교에서 좋은 건 다 하다 보니 아주 교만하고 마음이 높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야야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것 같다 내가 너를 가졌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널 낳을 때 예배당 종소리가 들렸단다 그때는 새벽 4시에 예배당 종이 쳤죠 그래서 전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항상 자범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게 뭐야 널 죄짓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짓고 회개하고 언제쯤이면 이 죄에서 끝이 날 수 있을까 성경에는 네 죄 가운데서 죽으면 그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는데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죠 살면서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내가 이 모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이 죄를 씻지 못하고 또 이 죄를 회개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갑자기 심장마비나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어린 나이지만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참 의문이었습니다 결코 그걸 제 자신의 노력으로 풀 수가 없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도에 어머니께서 제3 거듭남의 비밀 설교 테이프를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약방 문을 잠그고 방에서 그 테이프를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인이 되었구나 참 갑없이 은혜로 하느님 은혜로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가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방 안에서 혼자 춤을 추셨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머니의 그 전도를 받았지만 저로서는 늘 죄인으로 하느님 앞에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부분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도에 어머니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야야 너 엄마가 이단에 빠졌으면 네가 건져내야 될 거 아닌가 사과도 먹어봐야 단지신지 아는 것처럼 이번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고 정말 맞는지 틀린지 알아보고라 너는 나보다 머리가 더 좋고 또 젊으니까 똑똑하니까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틀린 게 있으면 엄마에게 좀 가르쳐다오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수긍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벌써 수양회비나 그 차비 또 내 친구 그 차비까지 다 이렇게 내놓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대전 한밭 수양관에서 수양회를 했는데 보건반 그 말씀을 한 시간 한 시간 들으면서 참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쉬는 시간마다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바로 강도 맞는 자인 것입니다 참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성경을 보니까 내가 바로 간음 중에 잡힌 여자요 내가 바로 문둥병자요 내가 바로 눈먼 소경이라는 것을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이 세상이 정말 제가 원하는 그 욕망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참 죽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참 그런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죠 영원한 속죄 참 이런 단어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히브리스 9장 12절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경에 영원한 속죄가 있는 거예요 이 문자 그대로 그렇죠 영원한 속죄를 받으면 제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는 그런 세계이지 않습니까 와 이 성경에 영원한 속죄 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었구나 참 내가 그동안 성경을 읽기는 읽었지만 수박 껍데기를 핥는 그런 식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끝에 있는 죄까지 이미 벌써 다 해결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내가 죄가 없구나 죄 없는 게 맞구나 내 생각에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값을 이미 세상 끝까지 그 죄값을 이미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히브리스 9장 26절에 나오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권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들여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와 이 성경에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얀마 성경에도 보면요 까깔라 아소나이 뽀툰드무이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세상 끝까지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값을 다 갚았다 그렇게 미얀마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평생 지을 죄가 돈으로 산산해서 1억이라면 예수님의 피의 값은 두 배나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넉넉히 갖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바로 이게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이구나 어머니께서 늘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때 참 이해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9년 2월 24일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 인생이 이렇게 180도로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정말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제가 웃었습니다 웃음이 피식 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죄인이 없고 죄가 없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그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그 큰 욕망의 쇳덩어리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기쁜 소식 거창교회에 나갔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빨간 방석에 열댓 명이 나오시는데 그들은 가진 것은 없어도 너무나도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하루는 난로가에 앉아서 이렇게 고구마를 구워 먹는데 할아버지 되시는 그런 연루하신 분의 입에서 성경 말씀이 줄줄 나오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학생 형제 자매들도 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거침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다 제 고향 후배고 또 학교 후배고 그런데 나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특히 성교사님이 되어 있고 또 모잠비커 성교사님이 되어 있고 또 나머지 한 분은 중국 성교사로 다녀왔습니다 나는 그 형제들로부터 이 교회를 배우고 하나님이 그 종에 대한 그 비밀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물질이지만 온 마음으로 교회를 숨기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세계도 있구나 그렇게 이렇게 살면 되지 그동안 왜 그래 나는 어렵고 힘들게 살았을까 참 마음이 있는 욕망을 털어버리니까 그죠 터무나도 제 마음이 평안했고 그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걸레로 바닥을 닦고 또 화장실 청소를 하고 또 차량 운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너무나도 제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말씀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모엘하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메라여 쓴 적 세상에서 종기한 자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종기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저를 주권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종기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은 참 좋은데 그 당시 저는 담배도 못 끊고 그리고 술도 가끔씩 한잔하고 그랬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담배를 꼴찬는 아니지만 담배를 즐겨 피웠었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담배는 참을 끊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그저 계속 저를 떠나지 않고 참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힘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대구교육대학교에 진학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사진인데요 옆에 있는 학생은 백영현 학생이라고 지금은 고성교회에 우리 미얀마 자매 아세 자매하고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지요 이 백영현 형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빌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교사를 하고 이렇게 결혼할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저절로 이렇게 하늘 앞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자매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꼭 저를 교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은혜 좀 입혀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입히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또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이 세상 욕망으로 흘러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특히 그저 교대에 가면 여학생이 세 명이면 남자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대 출신들은 부부 교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고 예쁘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보였었습니다 예전엔 내 마음대로 연애해서 내 보기에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래서 몸은 같이 살 수 있겠지만 그죠? 마음이 다르면 결국 불응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마산에 가자는 거예요 이 마산 교회에 가서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제 안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산에 연정 자매를 본 적이 없고 그날 처음 봤습니다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주고 봤는데 그 자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너무 평안했습니다 바로 그죠? 제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그 간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산 교회에서 제일 예쁜 자매를 얻게 되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지금도 고맙습니다 장노님들께도 고맙고 우리 교회 행위 자매님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연정 자매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마산 교회 청년 형제들 몇 분이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담이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요 발바닥을 엄청 맞았습니다 그 밀대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제 인생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지금 제 아내와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제 곁에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옆에서 보표를 해주는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항상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말 아내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미얀마 선교사도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혼 생활은 너무나 이렇게 행복했죠 교사 생활도 참 좋았습니다 제가 교사를 하다 보니까 제 적성이 정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배구를 하고 선생님들끼리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재미있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는 그 창 살피제를 넘어오는데 살피제는 살펴서 가는 제라고 해서 이름이 살피제라고 지었었습니다 그 살피제를 이렇게 넘으면 건너편 하늘 저녁 노을을 보는데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 노을을 보면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고 했습니다 저절로 하늘 앞에 감사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행복합니다 구원받고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보다 더 큰 행복은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행복해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 구원받고 또 주일날 교회 나가고 또 하나님께 또 11조도 드리고 또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이렇게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평범하게 소박하게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또 거창에 식구들이 있고 마산에 식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필요치 않습니다 노 예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항상 제 마음은 좀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제가 꼭 어디로 갈 것만 같은 그런 불길한 그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에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몰랐지요 저 혼자만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내와 같이 명절 때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그죠 졸업운전을 하는 바람에 우리 차를 받으려고 중앙선을 침범 넘어오는 거예요 그 나는 다른 쪽 저쪽 중앙선을 넘어갔죠 그래서 겨우 피했지만 그 사람은 결국 옹벽에 차를 들이받고 많이 다쳤습니다 그 일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내가 아무리 곱고 바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 상대방이 제 차를 받으려고 들어오는데 저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또 며칠 뒤에는 거창교회에서 대덕수양관 갈 일이 있어서 교회 본고차에 짐을 싣고 갔습니다 올라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려올 때는 그죠 해질녘이 되어서 이 바닥이 얼음이 살짝 얼은 거예요 비가 살짝 내려왔는데 그죠 거기 얼음이 되어 있는 거죠 빙판길인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커브를 틀다가 차 바퀴가 미끄러져서 차가 이렇게 전복되었습니다 차가 막 언덕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차만 다 이렇게 다치고 결국 차는 폐차시키고 그죠 저는 하나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하늘앞에 크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 번 정도 교통사고 났어요 몸은 다친 게 없고요 차만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한 달에 네 번 정도 제가 그런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나도 겁이 나는 겁니다 자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 생각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필경은 이게 사망의 길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걸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처요 그죠? 하느님은 산성이요 하느님 앞에 피하는 자는 다 산다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제 친구 허인수 형제도 성교학교에 갔습니다 구원 받고 1년밖에 안 됐는데 성교학교 가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그 당시 그죠? 믿음도 없고 복음도 잘 못 전하는데 성교학교 가는 거예요 이 성교학교는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은혜로 가는 거구나 이 루키 2장 2절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루시 모합 여자잖아요 그 저주받은 모합 여자지만 그죠?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겠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저는 합당치 안해야 한 줄 알지만 나도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살짝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잠을 자다가 새벽 3시에 무뚝 잠이 깼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깬 것도 아닌데 깼어요 깼는데 하나님이 그때 누가 보곤 16장에 네 보던 일을 세마라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곤 16장을 이렇게 보니까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직이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배하시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아또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배하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저보고 네 보던 일을 세매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세무를 할 텐데 정말 내 인생이 이제 나이가 들면 60이 넘으면 제가 잘 나가면 교장선생님으로 퇴직을 하겠지요 내 인생을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는 것이 좋겠나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진짜 보금을 전하는 하느님 일꾼으로 보금 전도자로서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좋겠나 세무를 해보니까 그렇죠 결국 보금 앞에 내 삶을 들이는 것이 더 좋고 더 축복이다 그 답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아또다 이 정직이가 빚을 탕감해 주는 그 일을 했을 때 생명을 얻더라고요 탕감해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죠 보금을 전하는 일이죠 아 내가 이 보금을 전하는 일들 속에 함께하면 하느님이 나를 지키고 우리 가족 나와 관계된 모든 가족을 하느님이 복주시고 지키시겠다 그 믿음을 하느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성교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보는데 바우스 목사님께서 구원받은 선생님이 계시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보금을 많이 전했지만 구원받은 선생님이 아직 없습니다 교회에 연결된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허허 웃으시면서 학교는 어떻게 하고 왔냐 학교 다 사표내고 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은사가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 하나님이 예수님도 주셨는데 이 모든 은사를 나에게 주시겠구나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했죠 그 이후에 제가 인터뷰에 합격하고 성교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금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서울도봉 은혜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도봉 은혜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에는 대여섯 분이 이렇게 있었지만 한 2년쯤 이렇게 지나니까 5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불을 나게 되어지고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이 ppt를 보면 이 사진이 바로 그죠 도봉 은혜교회에 사역할 때 사진입니다 그때 제가 제 이름을 적어놓고 강사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2월 달에 미얀마 선교사로 파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워 도망갔지만 결국 아내의 고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ppt를 보면 그죠 이 나무가 있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두리안 나무입니다 두리안 나무 이 사진을 쭉 보시면 두리안 너무 맛있게 생겼지요 여러분 이 두리안을 드시면 어떤 증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리안 먹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얀마에서는 달고나 두리안 커피를 드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먼저 달고나 이렇게 이렇게 꽉 져어요 져은 다음에 두리안에다가 달고나를 묻혀서 자 자 자 자 잘 보셨죠 기절합니다 예 너무 맛있어서 예 달두커 달두커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서 두리안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일품 아무나도 좋은 맛있는 배합이죠 여러분 오십시오 달두커 꼭 드셔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겨자씨 겨자씨 이 겨자씨 이 두리안은 아주 시가 큰데 그죠 제가 본 시 중에서 두리안씨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애기 주먹만 한데 땅땅합니다 맞으면 머리 혹도 나고요 근데 이 씨는 그죠 이 겨자씨는 아주 시 중에 가장 작은 시 겨자씨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천국의 비밀은 그죠 이 작은 시에 있습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 겨자씨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큰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저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자입니다 정말 저는 합당치 아니한 자였습니다 믿음도 없고 육신적이고 예 이기적이고 저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이제 저를 큰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이 영 아시죠 예 이 코이 잉어는 조그만 항아리에서는 10cm 연못에서는 30cm 큰 강에 풀어놓으면요 1m 50 예 1m 50cm 까지 크는 코이 잉어 잉어 입니다 저는 벌써 예 1m가 넘는 큰 잉어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아직도 학교 교사로 지낸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나라에 그렇죠 전 세계에 걸쳐 여러 나라에 전도 여행도 가고 또 집도 하나님 주시고 차도 주시고 또 우리 전 세계에 우리 성교회가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교회가 있는 곳에는 우리 집과 마찬가지시죠 예 그리고 요즘은 미얀마에서 장관님들을 만나고 아웨페를 통해서 또 미얀마 국가 고문이신 아웅산 수지 여사님도 만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대학교와 제휴한 미얀마 대학교에서 그죠 영예 교육학 박사학위도 주려고 합니다 제 아내도 마인드 강연 공로가 인정되어서 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서적 시리즈뿐만 아니라 마인드 마인드북 시리즈도 여러 권 미얀마어로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유명한 대학교들에서 예 초청을 받아 제가 마인드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미얀마에서 온라인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예 마인드 강연을 하는데 그죠 페이스북 페이스북을 통해서 마인드 강연을 올리는데 그 뷰가 벌써 수십만이 넘습니다 아내가 하는 이 마인드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그리고 그리고 그들이 무로무로 연결이 되어서 구원도 받았습니다 댓글을 보면 한국 사람인데도 미얀마 말을 너무 잘한다 그리고 어떤 댓글을 보면 그죠 아주 귀엽다고 적혀 있어요 제 아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는데도 귀엽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리고 요즘은 김치 담그는 법을 올려가지고 미얀마의 김치 열풍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죠 장모님께 배운 그 비법으로 양파, 마늘, 장아찌를 이렇게 공개했는데 지금 김치보다 더 인기가 좋습니다 참 하나님 놀랐습니다 그죠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은이라 이 작은 겨자씨인데 이 작은 겨자씨 안에 그죠 뿌리, 나무, 잎, 열매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느님 여와를 숨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왁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숨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해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메할 것이라 이 성경에도 그죠 하느님을 숨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줬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풍족하게 줬고 기쁨 즐거움 다 줬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숨기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언제지 기쁘고 즐거우냐 하면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열한기하 25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모로닥에 적의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바벨론으로 이거 한 후에 여호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룩 바벨을 낳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갑자기 그죠 그 포로에서 풀려나 그 왕과 같이 대접을 받고 그 평생 왕과 같은 대접을 받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 여호와긴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이 여호야긴 그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죠 그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룩 바벨을 낳습니다 이 스룩 바벨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족보를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족보에 있기 때문에 여호야기는 그 옥에서 내어놔 그 대를 잇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꺼지게 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정말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의 등불을 꺼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번성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 5월 14일 미얀마에 도착했습니다 이 피피터에 오면요 그때는 촛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정전이 정전이 너무 잘되고 그죠 이틀에 한 번 정겨올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태국 비자연장을 가면 양초를 한 박스 사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또 한 컷 사진을 보면요 미얀마 버스거든요 이게 큰 버스 아니고 작은 버스죠 여기 제가 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탔을 때 이렇게 뒤에서 매달렸는데요 오른발을 디딛고 왼발을 디딜려고 했는데 왼발을 디딜 틈이 없는 거죠 차는 가고요 그리고 제가 쪼리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또 미얀마 사람처럼 이렇게 치마를 입고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 이 작은 미니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을 뻔했습니다 예 나중에는 엄지 발가락만 걸쳐 가지고요 하 하나님 제발 이렇게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 불쌍해 주십시오 그때 미끄러져 떨어지면 정말 안 죽으면 중상이고 머리 깨지고 하는 거죠 차도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모릅니다 안전가장 가자마자 제가 급히 뛰어내렸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팍팍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날 비가 쏟아졌습니다 온 하늘이 먹구름으로 컴 컴 했습니다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머리에 샴푸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머리 샴푸가 되고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당이 없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또 저를 불쌍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또 저를 불쌍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30분 정도 울다가 기도하다가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불쌍해 얘기해 달라는 그 이야기만 하고 일어났는데 그날 이후로 하느님께서 저를 진짜 불쌍해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림이 애가 3장 29절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흙을 잡고 제 입술을 그 땅바닥에다 대면서 내가 티끌이구나 내가 흙이구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제가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아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 맘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힘있게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 그런 간증들은 제가 다음에 또 시간 내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좀 갔는데 저도 어머니에게 편지를 한 장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내가 간증하면서 짤막한 편지를 읽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참 감동적이었죠 그래서 저도 오래간만에 한번 몇 자 적어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전상서 음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음리를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7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에 타잔 흉내낸다고 높은 나무에서 밧줄 타고 내려오다가 떨어져 발목을 부러뜨린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를 데리고 거창읍내로 나가 뼈를 잘 맞추는 관장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창읍내 버스터미널에서 이교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얻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내가 무거워 엄마가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엄마 목에 달려있는 사마귀를 손으로 꼬집어 보았는데 아야! 그렇게 하셨습니다 키가 아담한 엄마의 등은 실제 좁지만 그 당시 내게 엄마의 등은 아주 큰 들판과도 같았습니다 영원히 기댈 수 있는 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엄마보다 더 커버렸습니다 2002년 2월 미얀마 파손 공문이 뜨고 어머니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야야 그가 어디고 아프리카 쪽 아이가 미얀마가 도대체 어디 붙은 나라고 가만 안 된데 말라리아 그리고 걸리고 죽는데 아이가 야야 가지 말거래 니가 뭐 부족해서 그 험한 데를 갈락하노 아버지 계시고 엄마도 있다 아이가 너 학교 선생 다시 하면 안 되나 예전 그 예전에 제가 학교 사표내고 성계학교 들어가는 날 큰 형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도련님은 탄탄대로를 놔두고 왜 그 가시발길을 가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연신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제가 모든 걸 버리고 이 길을 왔건만 미얀마는 가기 싫었습니다 보금 전하고 살고 싶었지만 미얀마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습니다 내 눈은 충혈되었고 베개는 눈물로 흥건히 적셔졌습니다 새벽에 잠자는 아내를 깨우면서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결국 내 한계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며칠 뒤 박욱수 목사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말씀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저편으로 건너가셔서 사시는구나 난 아직 이 편인데 하나님은 내 육신의 급질을 그때 벗겨 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말씀이 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내가 오늘 사무엘 상을 읽는데 사무엘이 한나의 자식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미얀마에 가거라 아들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미얀마에 간지 6개월쯤 지나서 어머니께서 홀로 미얀마에 오셨습니다 아이고 그 시골 할머니께서 여기가 어디라고 고추장 된장을 지고 태국을 격려해서 미얀마까지 오신 겁니다 엄마입니다 딱 우리 엄마예요 제가 일곱살 때 다리가 부러졌을 때 만난 그 엄마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엄마 그 엄마니까 가능한 일이죠 한국에서 미얀마가 어디라고요 시골 사람 비행기도 안 타봤는데 하느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고항에서 이미그레이션 통과 전에 저를 보시더니 여권 도장단 찍고 막 뛰어놓았습니다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여권 가지고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엄리는 우리가 살던 쓰렸던 집을 보시더니 손자들을 꼭 끌어안고 한없이 우셨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야야 삼성이나 LG 없나 가보자 그날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침대 다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린 가정예배를 잠깐 드리고 사람 많은 그런 미얀마 큰 교회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가족을 만났는데 그 가족이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들 중에 판사하시는 자매님도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분이 우리 교회에 큰 기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남긴 미얀마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어머니는 1986년도 구원받으시고 89년도에는 제가 음리 전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 허인수 목사가 구원을 받고 우린 음리에게 성경 읽는 것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음리 제가 항상 음리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주님 안에서 항상 파이팅 하세요! 최소 백세입니다 백세 백세 인생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느님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마산지역 형제 자매님들과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끝나면 모두들 미야마에 꼭 오셔서 두리안 망고 좀 드셔 주십시오 저 혼자 다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쌀국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네 우리 장모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은정이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이고 친구입니다 제 반쪽이죠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며 큰 축복입니다 귀하게 키우신 딸을 저에게 주셔서 전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마사위인데도 제대로 사육구실도 못할 뿐만 아니라 멀리 있어 찾아 뵙지도 못하고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목조로 우리 장모님도 우리 마산 어머님도 건강 파이팅 하세요 코로나 끝나면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음리들 미야마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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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2002년도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목사님 미얀마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불상밖에 없는 나라인데 전 가기 싫습니다 아니야 그곳에 가면 사람도 많이 사네 그리고 자네가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야 2014년도에는 공황장애 때문에 선교를 포기했습니다 그때도 모사님은 자네는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은가 정상은 있지만 죽은 거야 자네는 이미 온전히 되었어 솔직히 저는 미얀마를 크게 두 번 버린 자입니다 지금 미얀마 교회의 큰 역사는 하느님 종의 믿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미얀마 교회의 큰 역사는 하느님 종의 믿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미얀 교회의 큰 역사는 하느님 종의 믿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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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